사장님,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. 그날 무백님과 함께 한초하의 그 창고에는 어찌 가셨습니까?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... 무백의 죽음에 관한 문제다. 총근장은 답하라. 무백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.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? 그건 모릅니다. 모른다? 말이 안 되는데. 묻지를 않았습니다. 어째서? 무백이니까요. 무백을 완전히 믿고 따라갔는데 웬놈들이 공격을 해왔다. 예, 그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공격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물이 났었고. 사실은 그날의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사장님을 공격한 자는 어떤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? 이상한 모양의 칼이었습니다. 이상한 칼이라니요. 처음 보는 칼이었단 말입니까? 이 칼이 아닙니까? 이상한 칼이었다 하지 않소. 그 칼이 아니라면 샤아티는 아닌 거죠. 사장님, 이 칼이 맞지 않습니까? 그 칼이... 사장님! 혹시 저 칼의 이름을 모르십니까? 아니, 사장님이 칼 이름을 모를 리가 있소. 아니! 가만히 계시오. 사장님, 저 칼 이름이 뭡니까?